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거 파란색이네 파란색은 힘을 내게 이거 두고 보냐 이거? 나 엄마 레몬만 한 번 먹어봐 뜯을 수 있지 뜯을 수 있어? 확실해? 여기 안에 있는 거지 감사합니다 몇 개인지 세봐 꺼내서? 어 몇 개까지 세나 보자 둘 어 여덟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맛이 어떤가 볼게 음 음 음 맡아봐 너무 맛있다 약간 이혼 음료 맛나네 아 맛있겠다 고거와 Uh 고춧가루 앉아 앉아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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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안 돼! 어떤 맛 맛 해? 오늘? 오늘 혜리가 정해주는 거 맛 먹게 둘 중에서 골라 뭐 먹을까?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? 엄마, 엄마는 어떤 맛 제일 좋아해? 둘 다 맛있어 아니, 그 중에는 제일 많은 맛이야 복숭아? 복숭아 아, 감사합니다 내가 엄마 좋아하니까 최고 3, 4, 5, 2, 1 오늘은ören적 Agriculture 1, 2년 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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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